한동훈 씨가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다른 내용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송은 다행스럽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마는 간밤에 도착한 그런 외신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적인 부분은 미국이 물과 인플레이션 이 상당 부분 잡혀가는 같다 이런 통계 자료가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상단의 탑뉴스니까 상단의 탑뉴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비드가 강탄 이래로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떨어졌다. 전년 동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가지고 물가가 떨어졌다. 이 내용이 상단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이 물가가 잡힌다는 이야기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은 미국 경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벼운 그런 불황을 겪고 그냥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런 나라들에게는 경기를 호전시키는 데 상당히 있게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23년도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 동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고 제 자신도 미국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물가라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도 초방에는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장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 조금 이렇게 주식가격 상승률이 조금 지춤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 물가가 잡혀간다는 것이죠. 미국 11월 물가지수 상승률 2%대로 진입 이런 이야기인데 내용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정리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권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변동성이 강한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렌트비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로 차지하고 있죠. 미 연준이 물가를 잡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pce 권원 개윌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달 11월이죠. 상승률이 미 연준의 올해 말 전망치까지 내려왔다. 2%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시장 기대나 예상보다 다 빨라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2024년도에 내년도에 미국 경제 영착륙 시나리오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쁜 소식에 비해 가지고는 미국 정신은 간밤에는 그렇게 아주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특히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금리 정책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다음 한 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11월 권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2022년도 11월 대비해서 2.6%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 미 연준의 정책 목표가 권원물가지수를 2%대에 안착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상한 2.8%를 밑도는 아주 좋은 그런 성과였다. 전 월인 10월 달에 권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기존 3%에서 이날 2.9%로 수정됐다. 권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함으로써 이것은 2021년도 3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 권원물가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가격을 제외한 제외한 것은 전년동월보다 3.2% 올렸고 권원물가지수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장 중시하는 지표로 보이기 때문에 전월 3.4%하고 시장 예상치 3.3%를 모두 밑돌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경제성과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2024년도에 미 연준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3월부터 0.25%포인트를 출발로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탑뉴스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깻잎 가격이 폭등한 것이 탑뉴스가 됐네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건은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이 안 잡히면 또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뉴스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아직 취임을 안 했죠. 한동훈 난제들. 정권을 잡게 되면 시어머니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좀 텃세가 심하죠. 텃세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한국 언론들이 이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들 조선중앙동화나 이런 메이저 언론사의 주요 농객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조선 중앙동화 주요 농객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이름은 뭘 요구하는 거 아니까 조건부라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조건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관계가 상화관계 수직관계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정쟁의 소용돌이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사는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칼룸니스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임하기 전에 이미 언론들은 거의 단합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소용돌이는 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용산에 할 말 할 수 있을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앞에 놓인 난제들 이 중앙 칼룸입니다. 오늘 사슬. 이 사슬의 핵심도 뭔가 아니까 지켜보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그렇게 이제 그게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보게 되면 첫 시험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될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 이 건에서 변화의 단초를 보여준다면 새 리더십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시작부터 바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유명하기 바란다. 뭐 거의 해빡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함께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언론 논조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다기보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에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저거를 까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줄을 딱 서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섭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빡을 하는 거죠.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시작부터 바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글의 뉘앙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해빡하는 겁니다. 우리 요구 수용해라. 그 위에 글 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대로 복귀해야 된다. 민심은 독단 독선적 국정운영과 정책 혼선 과잉이념 경쟁을 되돌아보고 바꾸라는 종체적 쇄신과 승차례 주문이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수준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5% 되었는데 그것을 7.49%를 뻥튀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사전투표율이 22% 되라고 여러분들 공갈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확보된 유령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453표입니다. 그 가운데 3만 7,450 투표를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어디다 더해 줬습니까? 거소투표와 광수구 내의 20개의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보면 3만 7,452표를 쑤셔넣고 한 표는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뭡니까? 그냥 사기꾼들인 겁니다. 선거에 관한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너나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대로 복귀해야 된다. 이 선거는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7번 사용하던 다른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아니고 통합선거인명불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넣은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이 활용된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4%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의 25%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이것을 외면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 어려울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진 않지만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구역질이 나서 이런 글들을 내가 못 읽겠습니다. 그냥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읽는데 이 이야기 이런 거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그냥 갈긴다.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심은 독단 독선적 국정운영과 정책운선 과잉이념 경쟁을 더돌아보고 바꾸러한 총체적 쇄신과 성찰의 주문이었다. 이런 거짓말들을 그냥 언론 그냥 식자층들이 그냥 대부분 다 동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을 보려고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 문과 출신들이겠지만 꼭 여러분들 이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작을 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를하고 당일투표 득표를 사이에 차이만 구해보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억박 지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냥 리더십 스타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난한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의 오늘 사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대통령과 관계의 성패 달렸다. 이 내용이 핵심도 먼 거 아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이란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쪽인지 오래지 않아 판명될 것이고 만약 수직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개결될 가능성이 없다. 2020년도 4.15 총선 때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조작된 선거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먼 거 아니까 여론조사고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성할 수 있는 거리만 만들면 그것에 맞추어서 모두 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논조가 분위기를 잡아주면 여러분들 그러면 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 6월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당선된 이준석이 당선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다 뭘 했습니까 분위기 잡는 여러분들 전의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조작했습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나경원 씨를 뭐죠 인위적으로 낙선시키고 이준석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만 만들어내면 그러면 모든 선거 결과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화될 비용이 본인도 많지만 본인에게 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의 선전과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기대했던 많은 보수 시민들을 극단적인 그런 위기상황으로 내몰게 된 거죠. 주류 언론들의 요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 명료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한동훈 씨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신임을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되들겠다는 것이 주류 언론들의 주장인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언론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사실과 진실을 다루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쪽의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그냥 우 하고 그냥 정어리 때 밀려가듯이 멸치 때 밀려가듯이 갈치 때 밀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언론 지면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의견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략적인 특검법이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 공병호 tv가 이틀 동안 실시한 더블당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안 통과 예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만 2천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고 93%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박 대통령 여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도 반성 안 하는 거죠. 동아일부도 마찬가지고 그때 칼럼 썼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잘못된 정보의 바탕을 두고 잘못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움직이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냥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뭡니까 그건 완전히 정쟁의 소용도를 해서 집어넣겠죠. 그러면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총선 조작을 위한 아주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무슨 사심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실과 진실과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관 뭐가 다릅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윗선 조작 이런 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국민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사슬뿐만 아니고 김영 칼럼 동아일보의 대기자들 칼럼이나 중앙일보의 모모한 칼럼들 그걸 내가 다 묶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비판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없고 그냥 저거를 조지하겠다 생각하면 그 조지는 방향으로 다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손 끝을 가지고 다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수직관계 청산된 걸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직관계인 걸로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다. 송영길 씨가 키가 크고 허우대가 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크게 뭐 의연하게 겉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송영길 씨가 참 담대하고 배포가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씨가 상당히 힘들었네요.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짐승은 양심이 없을 겁니다. 본능만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가슴 안에 깊숙이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은 자기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돈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그게 주모자가 누구냐는 부분은 송영길 더블 민주당 전당대표는 잘 알 겁니다 자기가 왜 인간이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찔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검찰에도 여러분들 부르지 않은 데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또 감옥에서 일체 여러분 검찰의 그냥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구속영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씨는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알 거고 그런데 멀쩡하게 끝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송영길 씨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네요 이 사람들 당시에 변호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험들 착착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씨나 송영길 씨나 이렇게 운동권 출신의 요소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법고시를 그렇게 쉽게 올랐단 말이죠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변호사 되는 것하고 달리 이 송영길이 남편이 한동훈 비판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구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더불음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살포 이후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는 12월 20일 날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로 왔다 정치적인 기획 구속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성으로 부창부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는 송영길 전 대표가 수감된 경기도 의양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남편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부인되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변호사입니다 송영길 씨 부인이 남영신 씨가 운동권 출신인 변호사인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숨졌다면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네요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와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그다음 여러분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씨가 무진장 힘들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니까 봉봉두 사건이 그냥 사실로 판명이 되면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것은 멀쩡해도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망감이 교차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본 돈봉투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강래구 씨라든지 윤관석 씨라든지 이정은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불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을 준 김 모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백일 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송영길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난날 걸어온 날들도 여러분들 많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동안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아 있어야 될 건데 뭐 그런 후회감도 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부인처럼 여러분들 남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포카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책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고 지칭하며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제 물병 발언인 모양이네요 술을 들지 않고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당대표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무덤까지 입을 다물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송영길 씨는 전 당대표고 사람들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송영길 전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백일화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힘들었겠죠 어떻든 검찰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어지지만 세 번째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차 소환 통보를 한 뒤에 불응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는 방법 강제 구인하더라도 이제 묵빈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인이 이제 운동권 동지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21일 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가 올린 저와 아내의 남영신은 1987년에 결혼했습니다 30년을 넘게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습니다 학생운동 동지로 만나 함께 노동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인천택시노련의 송영길의 사법고시의 응시라는 조직적 결정에 따라 아내는 고시생 뒷바라지를 2년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인권노동변호사를 거쳐 지금의 삶을 사는 제게 아내의 남영신은 아내이면서 정치적 동지입니다 송영길 씨가 사법고시가 되는데 인천택시노련이 큰 기여를 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운동권 출신의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다 사법고시를 통과됐는지 지금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사법고시가 통과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법고시가 통과됐으면 두 사람이 변호사니까 한 사람은 정치를 하더라도 남영신 씨가 변호사를 하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했으면 돈을 좀 모았을 건데 송영길 씨가 자기가 돈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하죠 정치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정치판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도 부정한 방법이 아닌 선에서 자신의 노후를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변호사 두 사람이 다 변호사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하나도 못 모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다 국회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돈이 없네요 송영길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재산순위가 237등입니다 6억 4813만 8천 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체 보전금이 한 4억 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참 의구심이 듭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정치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집도 그렇게 가질 수 없는지 이 보시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이 송영길 빚만 7800만 원 2023년 11월 14년 송영길 씨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동훈은 재산이 43억인데 나는 돈이 부족해서 4억 3천만 원 전세를 산다 2014년은 송영길이 인천시장 재산 79% 증가 이런 뉴스 나오는데 한동훈은 10살 어린데 재산이 43억이고 나는 4억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됐다는 이야기는 저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회안 같은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다 알죠 변호사니까 정치자금법 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모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철이 별로 없었던 거죠 사람이 긴 시각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도 항상 할 수가 없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빼지르기 느끼시겠지만 돈을 버는 일도 항상 잘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고안한 소득생애 가설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한 50대 정도가 피크가 되고 60대 이후에는 근로소득 같은 게 현저하게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든 그렇든 뭐 태연한 척 그렇게 노력했지만 송경제 씨가 무척 괴로워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경제 씨의 부인 대신에 남영식 변호사가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이런 걱정입니까 죄가 없으면 검찰이 부르든 경찰이 부르든 여러분들 뭐 그렇게 쫄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평화봉사당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지금은 참 아깝게 돌아가신 크리스탠슨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딱 이번만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한 번만 이런 뇌물을 존재를 300만원 받는다 200만원 받는다 이번 한 번만 동봉투를 돌린다 이런 거가 그 한 번만 보면 큰 비용이 아니죠 그걸 한계 비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경력과 인생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계 비용은 적지만 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절대 딱 이번 한 번만 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돌아가신 크리스탠슨 교수가 한계 비용과 총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인생에서 개인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에 가는 부분을 이야기한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봉투는 뿌린 거고 그걸로는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전남 고공에서 나서 참 586 운동권 출신에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출시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워낙 계양구의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송영길 씨가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던 인천광역시 계양을은 상대 미래통합당 후보가 약체이기도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워낙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할 필요도 필요 없어도 당선되는 거죠 왜 그럼 송영길 씨가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이겼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간신히 이기게 되면 그건 무조건 더불당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다 이기는 선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아무튼 어떻습니까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막판에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될 정도가 되면 60대 중후반인데 그때야 시즌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준석 신당 출범하는 모양입니다 원래 본인이 12월 27일 날 탈당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12월 27일 날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탈당을 하고 신당을 체리는 모양이네요 이준석 씨가 신당 명칭은 가치개혁신당 그리고 가장 어려운 험지에서 출마할 것이다 출마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가 없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준석 씨를 볼 때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하더라도 2030을 포함해 가지고 지지 세력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야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정작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 연령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의 당명은 가칭개혁신당으로 하고 본창당 씨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이준석 씨는 mbc에 출연해서 제 입장에서는 서울 노원구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습니다 신당의 가치와 가장 부합하고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민주당의 말실수를 잡아서 때리는 것을 어부로 삼으면 큰 반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뭐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할까요 천아 용인 네 사람 정도는 다 이제 함께 해야 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용태라는 아마 성부꾼과 어디에 당협의 위원장이죠 저는 탈당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준석과 이별 선언도 아닙니다 당내에 남는 게 당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지층도 명확하지가 않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그동안 본인과 함께 뜻을 가진 천아 용인 가운데서도 누구도 선뜻 나서 가지고 본인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총선을 임하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인물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러면 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만 2천여 명이 여러분들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준석의 신당 장례가 어두운 이유 1월호 월간조선 박희숙 기자의 기사 신당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95%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대표성이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설문조사 가운데 2만 2천 명 정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준석이 참 많이 힘들다 이런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상시하게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쓴 내용을 여러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력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희숙 월간조선 기자의 아주 심청 보도를 여러분들 함께 했지 않습니까 동참 현 여견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20대 30대 남성 표심을 자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지표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한 번 두고 봐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배도 이준석 씨하고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제가 이준석 씨를 보면 라이벌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아들뿌보도하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죠 이준석 씨가 일단 그 이준석 씨 목소리 거름거리 그런 게 어른들 눈에는 그렇게 심에 안 차거든요 물론 그렇다 해서 어른들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거름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사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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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데 그 어른들이 볼 때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보통 남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동료도 남자로서 보지만 그다음에 이제 부하들도 남자로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참 이준석 씨의 거름거리는 특별한 거름거리죠 그리고 그 화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화술을 보면 말은 유창한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본인이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혼자 힘으로 뭘 했습니까 선거에 나왔으면 선거를 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당대표를 혼자 힘으로 됐다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오늘 굳이 공개를 안 하고 여러 번 공개한 적이 있지만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에 해당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모바일 투표고 공직선거에 당위투표에 해당한 것이 ARS 투표지 않습니까 조작이 좀 힘든 게 ARS 투표입니다 음성이 남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는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죠 ARS 투표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가 ARS 투표는 여러분 한 3만 몇 천명 될 겁니다 모바일 투표는 11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당대표 경선의 이름 투표자라는 모집단 어머니 집단이 있고 어머니 집단에서 여러분들 뭘 추출했는가 하니까 모바일 투표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 ARS 투표를 추출했는데 통계학이 이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나경원 씨는 여러분들 10% 정도가 모바일 투표에 비해서 ARS 투표가 여러분 적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7% 정도가 모바일 투표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모바일 투표를 가지고 이준석은 더해 주고 나경원은 빼앗았던 거죠 마치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처럼 그 선거를 누가 여러분들 대행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혼자임으로 뭘 했나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당신임으로 뭘 여러분들 이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했나 회사를 만들었냐 투자를 잘했냐 물론 하버드나 서울대를 맹문대학을 간 건 그거는 그 이전이니까 그거는 또 자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남들이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뭐 이런 통계가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래 성취가 많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성취라는 것이 본인이 잘 나가야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여러분들 도전해서 이루어 본 사람들은 참 이루는 것이 힘들고 주변에서 도와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낮은 대로 계속 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딱 한마디가 떠오르거든요 싸가지라는 표현이 떠오르고요 싸가지 참 싸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보다 아버지 연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막 그냥 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싸가지가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싸가지가 모체가 되는 말은 싹수가 노랗다는 말과 비슷하고 식물은 단풍이 들지 않은 이상 병이 들면 노래지는데 싹부터 벌써 노랗다 즉 날때부터 걸러 먹었다는 소리다 이게 싸가지두구면요 그리고 싹이 두 표현의 합입니다 싹은 말 그대로 풀 같은 것이 싹이고 아지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등의 새끼 뜻으로 이것이 싸가지로 변했는데 싹수와 마찬가지로 다 또 비속어에 해당한 것이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안 될 거야 말과 형동이 불친절하고 적대적이고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비속어가 아닌데도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가지 보통 이런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이제 얼마나 만들어주는가 얘기 달리 있겠지만 본인이 지었고 어디 나와도 당선되기가 힘들죠 당선되기가 힘들고 물론 비례대표를 몇 자리 만들 수는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비례대표 다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청순에 비례대표는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두 단계로 돌렸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표는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인가 하는 데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만든 직속위성정당 그다음 기독자유통일당 그다음 개혁당 이런 국민의당 이런 데서 세 군데서 표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자매정당 열린민주당인가 그게 좋지 않습니까 최강욱 씨가 여러분 당대표가 됐던데 두 단계로 여러분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조작하면 한 몇 자리 만들어줄 수는 안 있겠습니까 비례대표를 그런 거 다 여러분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2024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나라인 겁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종착지가 어딘지 타락의 귀결점이 어딘지 타락의 끝이 어떤지 저는 참 자못 흥미진지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타락에도 너무 타락한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이런 도구가 완비된 상태로 2021 총선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씨가 되고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니까 정말 참 딱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출범 흠지 출마할 것 12월 20일 날 중앙일보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첫째 아주 싫다 둘째 그냥 싫다 셋째 아주 좋다 넷째 좋다 다섯째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2,700명이 여러분 투표를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5,000명 이상 투표를 했을 겁니다 2,7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이야기는 1만 명이나 2만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결과가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싫다가 95%입니다 싫다가 3%고 아주 좋다가 1% 좋다 1% 모르겠다 1% 여기서 1%라는 건 실진료 1%가 아니고 반올림에서 1%니까 0.몇 프로인 거죠 아주 싫다가 95%라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띄워주더라도 생태적으로 이준석 씨에 대한 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이 강한 겁니다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언론들은 자기 세계에 다 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90% 이상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언론들은 다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한동훈 씨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언론 따로 국민들이 따로 온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이런 호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라디오 이런 데서 이준석을 다 띄워주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는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 사태경이랑 둘이 아니라고 날뛰던 애들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입이 너무 가볍고 자기가 제일 잘난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준석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 싫습니다 말은 조잘거리고 많이 하는데 이준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찌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100% 실망입니다 너무 약한데요 1000% 만%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이제 언론 내 등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참 비호감이 많고 그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인데 언론들은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앞으로 12월 27일 날 장당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여당 대선 때 윤석열만큼 득표하는 경우에 서울의 27석에 가반 49석이니까 절반 등 돌린 2030표가 강건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조선일보에 기고를 많이 하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그를 조사를 한 결과를 냈습니다 참 요즘에는 보면 서울대 교수들도 참 이제 2024년 총선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논리도 없고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다 언론들하고 여러분들 짝짝쿵이 돼 가지고 그걸 지면에 어마어마하게 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지지율만큼 국민의힘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선전했으면 지역구만 138석을 차지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나왔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조작값하고 대통령 선거 조작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형편이 없는 겁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대선 당시의 은면동별 선거결과를 취합해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를 다시 집계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253군데 가운데서 138군데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전체 1221석 중 17석을 거쳤는데 2020년 대선 득표를 대입하면 서울 49개 가운데서 27개를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에 따라 자기 총선 승패가 갈릴 것이로 전망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하고 조작값을 어떻게 입력하는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윤 대통령 인기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한규섭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사이에 어디에선가 내년 총선 결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스윙 지역구의 승패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낮은 자세 공천 받은 후보자의 경쟁력 지역구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규섭 교수가 한 이야기가 이게 2020년 총선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정도의 지지율과 있었으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84석 민주당의 163석을 차지했는데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이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국힘이 138석 민주당의 114석이 됐을 것이고 가장 조작이 됐던 지방선거처럼 여러분들 지방선거의 지지율이 그대로 2020년도 총선에 적용이 됐으면 181석으로 국힘이 이겼을 것이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 결과를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조작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여기서 조작값이 가장 심했던 이런 선거가 어느 선거입니까 2020년 총선이 가장 조작값이 심했고 그다음 조작값이 심했던 은메달직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작이 가장 덜했던 선거가 뭐죠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통령 눈치를 봤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가장 정상선거에 가까웠습니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낮으면 낮을수록 국힘당의 여러분들 의석수가 커지는 겁니다 조작을 가장 많이 했던 2020년 총선은 84서로 국힘이 대표했고 대통령 선거는 138석을 차지했고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조작을 가장 적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 결과에 대입하게 되면 가장 국힘이 많이 당선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2020년 총선에는 실제로 국힘이 대표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지지율을 적용하게 되면 2020년 총선 결과 138대 114로 국힘이 이겼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를 2020년 총선에 대입하게 되면 국힘이 대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조작값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에서 35%를 조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25%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는 15%를 조작했습니다 조작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는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조작값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총선에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이 세 선거 가운데 가장 정상적인 선거에 가까웠던 이런 것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치러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가장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던 겁니다 가장 조작을 심하게 했던 데가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84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4.15 총선처럼 여러분들 조작했으면 윤 대통령 당선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규섭 교수가 여러분들 해놓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이 조작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35% 25% 15% 조작값 35% 조작값 25% 조작값 15% 조작값이 낮아지면 국힘이 여러분 대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대 교수단 사람들이 참 내보니까 너무 기가 차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값만 여러분들 높이면 대표를 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높이면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3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들 가장 역대 사상 최고니까 그걸 하게 되면 4석 정도 차지합니다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서울은 3석 차지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선거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181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 정도면 138석 총선은 84석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조작값 차이가 낮으면 조작값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가장 조작이 낮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 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처음 치료졌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그 선거에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말하더라도 강서구청장 선거의 조작값이 15%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강서구의 역대 선거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강서구 2016년 총선 강서구 2017년 대선 강서구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 2020년 총선 강서구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조작 앞에 대책 없습니다 조작하면 대패합니다 이렇게 대패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뻥튀기를 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에서 쏘셔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합쳐가지고 비례대표를 20석을 가정하면 더블당이 214석까지 차지하지 않습니까 5% 조작하면 220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블당이 202석인가 204석인가 그렇게 차지하죠 두 경우 모두 다 개헌저지선하고 여러분들 탄핵저지선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여러분들 총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하래비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2023년도 다 저물게 됐는데 202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총정리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이게 뭐 나와가지고 도둑놈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어떻게 표를 훔쳐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정도 됐죠 소개하기 시작한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많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대한민국의 부채를 추계한 그런 자료가 나왔네요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중요성하고 의미는 국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ibs는 대한민국 국가 총부채가 6천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한국의 총부채는 85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8500조 정도가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3위에 해당합니다 보시게 되면 국가 총부채가 6천조를 넘었는데 국내 총생산의 2.7배를 넘어선 규모인데 이건 과소 추정된 겁니다 국가 총부채 규모는 올해 6천조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이 가계부채가 2,218조 기업부채가 2,703조 정부 부채가 1,035조 이 같은 나라의 전체 빚규모는 GDP 대비 27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 8위 수준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풀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빚을 이렇게 늘린 그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1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올라간 나라는 OECD 가운데서 31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빚의 크기가 평창일로다 포르투갈은 284.3에서 251, 이탈리아는 257에서 243, 아일랜드는 233에서 198 등 모두가 다 줄여나갔는데 우리만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16일 날 한국인 채무가 8,500조로 급속히 불어나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제가 이제 그날 발표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가 통상 2천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세 보전금 1천조를 합치하게 되면 3천조다 이야기죠 그런데 전세 제도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은 이제 뺀 겁니다 그다음 기업 부채는 저는 2천조 정도를 알았는데 ibs가 2천7백조 정도로 추구했네요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 비금융 공기업을 합치게 되면 1천6백조인데 여기다가 연금을 지불하기로 국가가 약속한 액수를 합치게 되면 3천5백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충당부채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될 부채가 1825조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천조 2천조 3천5백조를 합치게 되면 8천5백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ibs하고 이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재미납니다 ibs하고 이름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ibs는 가계부채가 2천2백조다 그렇겠는데 여기는 뭐가 빠졌는 거 아닌가 전세 보정금 천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ibs 추계치에다가 전세 보정금 천조를 합치게 되면 3천2백조 정도가 가계부채인 겁니다 이제 기업 부채는 여러분들 저는 2천조로 알고 있었는데 ibs 추계치는 2,703조 정도로 한 700조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정부 부채는 저는 공공부문 포함해서 1,600조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3,500조 그런데 ibs 추계는 1,035조밖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굉장히 가소추종이 된 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정부 부분의 부채가 3,50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적게 여러분들 가소추정한 국제결제은행 기준만 하더라도 한국이 8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73.1%가 되는 겁니다 8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채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총부채를 ibs 추계치 국내 총생산을 대비하면 273.1%로 한국이 8인데 그런데 8,500조로 계산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이 2,161조이기 때문에 393.3%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본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여러분들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빚이 8위가 아니고 3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위 자기 나라의 여러분들 경제 규모라는 몸집에 비례해 가지고 393.3%입니다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위가 아닌 겁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여러분들 전체 보전금 같은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나라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제력 한 나라의 여러분들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13입니다 16,733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을 100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15배 중국이 10배 일본이 여러분들 2.5배 독일이 2.4배니까 나라가 참 많이 성장한 겁니다 참 좋은 나라를 만든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런데 빚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 규모는 세계 3이고 빚 규모는 세계 또 3인 겁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3이고 한국이 393.2%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이렇게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빚 규모가 적게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도 많이 키웠는데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세계 3위권이 속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참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은 거니까 좀 딱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제 딱딱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인문학자분이 시를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번에 이제 류시네에서 나오는 그런 길에 관한 내용을 한동훈 장관이 인용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롭게 느꼈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규 교수님 말씀이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누구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다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기중한 겁니다 하나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죠 삶은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겁니다 누구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다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류시는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다라고 썼고 그 길에는 플랭크 시네트라의 마이웨이도 있고 오래된 흑백 영화 길도 있다 특히 삶의 벼랑 끝에 몰린 플로스대에게 퓰리처상을 안겨다 준 시 가지 않은 길의 마지막 장은 늘 서늘한 위로를 준다 길이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대로 만들어지고 대로가 있으면 막다른 골목도 있고 돌이켜보면 순조롭고 무난한 인생보다도 치열하고도 파란만장한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과정이었음을 느낀다 길 참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죠 길이라는 것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개월이 길입니다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길을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여러분들 인생을 여정 여행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행길이라는 것은 곧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타인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고 어차피 길을 걸어야 되면 장년기든 청년기든 소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담대하게 치열하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난 것이고 다음에 갈 때도 뭡니까 남하고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철하는 사람들이 집사람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50년 전 여러분들 같이 여행을 하다가 갈 때는 또 이러면 다 각자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길이 나만의 길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저마다의 길을 저마다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저마다의 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 사연들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진지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겨울 가을 그리고 여름 봄이 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한동훈 장관이 퇴임사에서 루신의 이름들 길을 여러분들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은 참 너무나 멋졌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참 길에 가는 그런 걸 이렇게 하면 가장 여러분들 인상적인 것이 플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 주말에 한번 함께 여러분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저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길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함께 40년 50년을 가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서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 길인 거죠 여행인 거예요 여행 세월이 흘러서 논현이 되게 되면 그 두 길 가운데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타인들의 이름들 너무나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혼자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친김에 그래가는 명언을 몇 개 더 찾아보니까 follow your path and let the people talk 당신 스스로 길을 가라야 그리고 다른 이들이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remember when life's path is steep to keep your mind even 삶의 길은 가파르고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만은 평탄함을 유지하라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가라는 이야기죠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긴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하는 것은 다는 거지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못하는 거죠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런 삶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란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죠 정체되지 않고 요즘에는 참 그래도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여행을 다룬 그런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는 세계를 다룬 그런 영상물들이 참 많죠 호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성장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삶이 그냥 여행이지 않습니까 길과 아코모데이션이라는 것은 쉼터라고 표현했네요 길과 쉼터가 머무는 곳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여행과 같다 라이프 이즈 존이라는 표현이 참 멋지네요 자 여러분 그 여행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하루라는 단위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또 내일 저는 어김없이 5시 50분에 여러분들 이게 재미있지 않으면 매일 세상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좀 의무감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처럼 재미난 게 어딨냐 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김없이 내일도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아침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한 일 가운데 여러 일 가운데 좀 마무리하는 작업이 바로 지금 선거부정을 글로 정리한 글로 5군의 책으로 정리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 책은 정말 여러분 잘 썼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마 이 김동주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책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본인 일생에서 본인 일생에서 또 항상 여러분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역동조를 쓸 수 있는 데가 그 시 항상 시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동주 교수의 대표작이지만 이보다 더 한 책은 나오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항상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가 길이고 또 삶이 길이니까 이왕여름 길을 걷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진지하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